첫 번째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진행합니다. 준비! 출발! 출발! 일단 뭐 좋아요. 공격 측이 지금 앞서는 것 같죠? 지금 NC야는 집중적으로 얼굴만 노리고 있죠? 수비 좋아요. 역시 승찬! 승찬 빨라! 1대2를, 1대2를! 승찬이 바꿔주세요. 성원이로 하세요. 승찬, 성원, 터치! 승원이 좋아! 1번 교체, 1번 교체! 일단 공격이 바뀌니까 확실히 빨라졌어요. 광대왕자, 광대왕자 빨라요. 바꿔, 바꿔! 찬비 들어가! 찬비가 갑니다. 여배우 찬비! 여배우 찬비! 여배우 찬비예요! 이야, 엄청나다! 난장판입니다. 지금 이곳은 아주 물난리가 난 사람. 레전드 리포터, 혜연이의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이곳은 지금 아주 아우기 때문에 몽난리가 다니다. 몽난리가 다니다. 몽난리가 다니다. 몽난리가 다니다. 이곳은 난리가 다니다. 내가 봤을 때 지금 찬비가 갑니다. 이곳은 감사합니다. 난리가 났어. 왕자가 지금 굉장히 정교하게 펴놓고 있어요. 자, 1번 교체. 찬비야, 찬비야. 찬비야, 찬비야. 마지막 1분이죠. 마지막 1분이에요. 마지막 1분. 이야, 찬비 바닥을 긁고 있어요. 찬비가 바닥을 긁고 있어요. 아, 얘 고마워. 자, 마지막 승차. 이야, 바닥이 보여요. 레전드, 레전드. 좋은 거 맞고 있어요. 자, 시간이 얼마 할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 할지 않았어요. 아, 역시 기사 승차. 기사 빨라요. 자, 시간이 얼마 할지 않았어요? 자, 6초, 5초, 3, 2, 1, 스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아까 방어를 하는데 우리 시청률 보증수표. 우리 여배우 찬미양은 바닥을 긁었어요. 바닥이 그 보였어요. 아, 역시 여배우예요. 캐릭 아일랜드 시즌3 매주 수요일 오후 5시